안녕하세요 EU 여러분 저는 3D 프린팅과 VFX 분야에서 모델로로 일하고 있는 송현성입니다 이곳 한국의 3D 프린팅 회사 굴룩에서는 창립부터 함께 오랜 시간 일을 해왔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시는 모든 것들이 3D 프린팅과 3D 모델링을 이용한 작업물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제가 7년 전 이곳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3D 프린팅 모델입니다 그리고 EU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드래곤과 존스노우입니다 이후 강의에서는 채색을 진행하지 않지만 이후에 강의를 마친 이후에 제가 완성을 한 채색물들도 공유를 할 수 있다면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에서는 첫 번째로 이 영상에서 사용한 드래곤과 존스노우 두 캐릭터 모델링의 방법을 기초부터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에 사용하는 캐릭터 모델링을 어떻게 3D 프린팅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강의는 오직 EU에서만 보실 수 있으며 드래곤과 존스노우의 3D 데이터 또한 오직 EU에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EU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제가 경험한 모든 3D 지식들을 나누고 앞으로 SNS와 필드에서도 서로의 멋진 작품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